맞았어!! hone...... 지나갈게 바다리 다 탔어요 오기전에 미리미리 다 탔습니다 왼쪽이 블루에요.. 그리고 1번이 안되라 아니 그런데.. 아니 스티隻 던지잖아 저번처럼 또 아니야.. 아니 저번에는 저 독수리 새끼가 문제라니까 지랄한데.... 봐봐 형 저새끼 하는거 저 새끼 그냥 ㅈㄴ 못해 대머리 새끼 대머리야? 쟤 대머리야? 진행중이야 진행중 일단 징크스 일단 주차좀 풀게 징크스로 알았어 아리애니중에 뭐할까? 아리애니 그다 요즘 성능 괜찮아 에이리로 가 에이리 애니? 아니 뭐 에리로 가라니까 에리 아들 그냥 박아버리 시원하게 의미없어 어 있다 이거 혼자 혼자 살 수 있어? 어 나 안죽어 이거 작치 하나 뜯었다 게이득 인정? 작치 하나 뜯으려고 작치 뜯으려고 한거야 작치 뜯어달라고 안해준다고 미더만 찌릴게요 네 스톱 지금 없어요 나 따라와봐 위로 살짝 빠지자 지금 2드릴게요 2속 나이스 저 피했고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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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바 줄게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나이스 룰루 넣어 풀 룰루 넣어 룰루 룰루 붙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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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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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친한다 무리해서 잡고 갈게 잡고 갈게 무리해서 될 것 같아 빠져볼래 바텀 이거 에디가 와줄래? 어 안돼 안돼 용첩한데 형들 새로 없어 아직 나 봉봐줄게 아직 거리 안되긴 해 싸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싸울거야? 싸워야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제리 제리 스톱 먹었어 얘가 내려가는 중 내가 내려가는 중 허리가 안된다 아 제리 제리도 있어요? 어 여기 여기 내려왔고 나 파스터벌 할 수 있어 나이스 잡으려고만 하는데 잡았어 나이스 쭉 가자 빠졌다 빠졌어 빠졌어 왜 탔어 탔탔 탔탔 으악 시발 지나갈게 버텀 갈게요 아수인데 성준아 니 값이지 기도할게 살려줘 미드애들 이렇게 올라간다 애들 올라간다? 빅토르는 반피인데 노플이야 나도 테일 쓸게 빅토르 노플이야 에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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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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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컷 빅토르 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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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뭐야 이거 미드몬딜 상대 레전드인데 하는거? 천천히 봐봐 천천히 뭐야 레인이 왜 여깄어 어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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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게 올라갈게 내가 틀테면 안될거 같은데 완전 천천히 해지네요 쟤네 바른 존나 하늘이걸 탈타지마 탈타지마 이거 우리끼리 할게 우리끼리 할게 어 어 빠르다 잠깐만 여기 중 쓸게 빼갔어 빼갔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뺏어 케인 탑적이었어 케인 탑적이야 케빈 탑적 존나 아프네 시발 아 아 아 아 아 아 형 우리 시간 끌만해? 텔타 줄게 탑에 어 나 그냥 쭉 빠질게 아 쭉 빠지면 될거 같은데 아 제리까지 왔다 난 잡을게 잡고 탑 타 볼래? 싸워보자 나이스 해봐 해봐 위에 해봐 어 플레시 뺏어 그럼 어떻게 가? 다 플러타로 하달라고? 너 위로에서 가다보자 노풀 노풀 케인 노풀이야 이거 와 너 병동으로 가서 따라오래 아니 제리가 어떻게 애니한테 몸대고 저렇게 오는거야? 미칠거 아냐? 내가 전 새끼랑 7판 팀에서 7판 나눴다고 야 너 그때 있었어 손준아 아 그래? 저 새끼가 문제라니까 하는거 봐봐 이거 뭐 해도 돼 걸어도 돼 나 욕먹고 있어 나 도와줄게 형 얘 질거 같아 일단 빼면서 해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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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어이수 야 존나 세다 이새끼 야 존나 세다 이새끼 빅토르 개피 도망가봐 도망가봐 여기 와도 보일거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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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이 뭐해 미친놈이야 벌써 풀템이네? 젠크스 그럼 우리 빨리 끝내야돼 이거 풀템 한명 떴으면 우리 빨리 끝내야돼 빨리 굴려보자 나 바로 우리가 치던가 야 군 죽게 빨리 가야 야 이거 바로 치자 어 라임 밀어놨을 때 빨리 쳐야돼 바텀이야 바텀 정비도 아직 못했다 저기 먹어 먹어 도망가 괜찮아 괜찮아 오면 약해 어차피 우대훈 약해 나 스필도 너무 좋아가지고 나 앞에서 오면 내가 막아줄게 앞에 서서 확인 아니다 이제 터밀려고 한다 이거 파 맞아줄게 제리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할거야 할거야 대리 잡았어 제리 잡았어 제리 잡았어 확인 확인 페인 잡았어 할거야 야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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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풀게 아니 막봉이 병신이 맞았다 역시 아니 탱채만 하니까 왜 탱채만 안 하는거야 아 전납 전납이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한 범인이랑 다른데요 우리가 생각한 범인은 맞죠 오늘 범질뽑기라고 얘기했는데 대번에 독수들어 범인이야 아니 맞죠 맞죠 사페 무시 다가 개털린다 엘생은 어떻게 한 대 맞으면 그래 팔다리가 짤리는데 나는 일단 바꿨어 미드만 바뀌었다 들어와 나도 같이 붙을 수 있거든? 기다려봐 따위 보자 빠져 빠져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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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맞는다 뭐야 나 궁 다해 나 궁 다해 가보자 궁 가는 중 해보자 나이스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빠질게요 아니 뿌리 빨리 아니 이거 위쪽 그냥 제이스고 나발이고 와드가 다 막혀있는데 그만 좀 뒤지세요 좀 그만 좀 죽어봐요 선생님 나이스 갈려 나이스 갈려 나이스 아이고 죽겠다 안죽어요 아 죽었다 어플 쎈다 아 나이스 자 바텀 2대2 보자 이번에 나 궁 대고 제이스 제이스 다이브다 이거 아인다이브 잠깐만 나 궁 썩하네 천천히 천천히 앞에꺼부터 어 앞에꺼만 해 나이스 잡았어 로필 나이스! 나이스! 사이부터! 나이스! 이 새끼는 뒤지고도 좋다고 웃고 있네. 아 다행이다. 야 자야 노플이야! 자야 노플이야! Q! 나이스! 살기만 해 살기만! 나이스! 일로 일로 Q! 어 나이스! 좋았다 진짜 좋았다. 다행이다. 나이스! 이러면 라칸 일로 와가요. 라칸 일로 와가요. 이거 우리 미드 모여가지고 우리 미드에 시간 끌어주면 트윈이 밀거거든요. 미드 미드 2차 밀자 2차 밀자 이러면 미드만 밀어줘 미드만 너 지금 찍으면 안되지 근데 조심! 빼야돼! 하면 안된다 거기! 나 일단 빠질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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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려 버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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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좀 빼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럴걸 홀리를 몰라 인즐다 인즐다! 방금 없었어요. 제이스가 이거 천천히 그냥 뺏기만 해 지상은 한번 보여줘 그럼 갈수때만 마이스! 야하! 못 손질리고 다 뒤져 쓰레가 이제 아 거의 올해 시간만 버텨 마 시간만 다잡아 다잡아 이지상! 와 까비 까비 야 집 다 터진다 쟤네 집 다 터진다 집 막아볼게 나이스 집 막아 집 막아 막았어 끝났어 나이스 이거 킴성태 몰카냐 이거 킴성태 몰카 아니야? 이겨보리기 자 들고갑시다 네 들고갑시다 네 막아 비키는데 아 이거 진짜 그냥 토치면 나 먹는거 있어 진짜로 맛있어 맛있어 집이 있어 위드초이 위드초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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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